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매년 수시나 정시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는 팁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제 수능이 끝났고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수시 나머지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정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실 텐데 보통은 이제 정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원서를 직접 쓰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정시를 쓰겠다라고 했을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상당수가 이제 많이 좀 두려워한다.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기회가 세 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수시도 다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웬만하면 정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연출도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보다 정시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남은 기간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수험생이 줄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수험생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얼마나 많이 줄었고 결국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현상 때문에 올해 정시가 더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2020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시한 결과를 한번 찾아볼 텐데 우선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수시는 참 복잡하고 정시는 수시에 비하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비교과, 수능, 체제, 그 다음에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이런 것들에 전형 용서가 좀 많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전형 선발 방법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형이 뭐 수천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참 복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이 반응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반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이놈의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냥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하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전형 요소가 좀 적으니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정시도요. 대학별로 이제 성적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는 선발 이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 그 자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시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매년 이제 수능 시험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전년도 입교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수능 시험 관련 이슈가 정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 2015학년도쯤에는 영어 AP형이 폐지가 됐죠. AP형 시행 1년 만에 영어가 AP형이 폐지가 됐고 그로부터 이제 2년 지나 2017학년도에는 국어 AP형이 폐지가 되고 이렇게 AP형이 시행이 되다가 폐지가 되면 점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 입교를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에 바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면서 또 이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그 다음 년도까지는 전년도 입교를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았다가 2020학년도에는 아주 큰 이슈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수험생 수가 예전부터 바라보게 되면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감소폭을 한번 보시면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 넘어갈 때 그 감소폭이 과거 몇 년 동안 내려갔던 감소폭과 거의 똑같은 그걸 다 합친 것만큼 크게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수 감소, 학력인구 극감이라는 게 올해는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가 좀 더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실제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 숫자는 아니고요. 원서를,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 인원인데 실제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비교를 하자면 접수 인원만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한 건데 접수 인원만 놓고 봤을 때도 전년도에 대비 올해 전체 접수 인원이 무려 4만 6천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7.8%나 감소했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재학생 오히려 재수생들은 인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능을 응시했던 학생들이 국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시험을 망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년도, 내년도에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재수생 또는 반수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재수생은 조금 늘었고요. 재학생이 아주 크게 감소를 했죠.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학년도도 재학생의 감소폭이 거의 이거에 육박하게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요. 거기에 덩달아 삼아 재수생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일단 원서를 접수한 인원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아직 채점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 시험을 치를 때 평가원이 발표한 결시율을 한번 생각해보면 보통 국어나 영어를 응시한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 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에 대한 결시율만 보면 수험생이 얼마나 되는 거라를 대충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2019학년도에도 국어 응시자가 59만 명 정도였는데 결시자가 5만 6천 명 정도 있어서 실제 응시한 학생들은 한 53만 명 정도 영어도 그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국어, 영어 응시자 수가 54만 명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결시율을 따져보면 50만 명의 벽이 깨진 49만 명, 48만 2천 명 정도가 시험을 응시했다. 실제 이 위에 보여지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응시자 수가 줄었다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당연히 합격세에 좀 내려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죠. 이 차들이 이쪽이나 또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차들이 있는데 도로에 꽉 막혀져 있는데 이걸 대입 상황에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도로의 넓이는 대학의 정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차들은 수험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뭐냐 길은 한정적인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 선발 인원이 그렇게 심하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경관대나 서강대 같이 경희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정시 인원이 좀 늘었거든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이든 주위권 대학이든 하위권 대학이든 간에 이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작년에 비하면은 덜 치열하다 라는 것을 누구나 지극히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가늠을 좀 해보자면 전전도에 비해 올해 수능 응시자가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고 재수생이 늘리기는 했지만은 재학생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시로 빠지는 학생들은 거의 고정방이기 때문에 물론 수시에서 선발되지 않아서 정시로 2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웬만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선발이 되는 상황일 때 이 수시인원을 뺀다고 가상을 하고 남아있는 인원들을 올해 정시 선발 인원 대비로 대략 전체적인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나올 거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에는 평균 3.2대 1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2.8대 1 정도다. 게다가 이제 상위권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은 오히려 선발 인원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더 내려갈 것은 지극히 자명해 보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대학이 성경관대하고 서강대입니다. 성경관대는 정말 절대적인 인원수가 제일 많이 늘은 대학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원이 많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워낙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관대와 서강대만 예를 놓고 단순히 그냥 전체 경쟁률을 계산해 보더라도 작년에 한 5.2대 1 정도 됐던 것이 성경관대는 올해는 한 2.3대 1 정도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한 6대 1 정도 되던 것이 한 3.7대 1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다 이렇게 내려간다. 사실 입시라는 것은 복잡한 사회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경쟁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간단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낮으면 입결이 내려간다. 아는 것은 거의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입결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덜 치열하다. 아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험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누적 인원 대비 성적이 바뀌는 경향도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어 하나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작년에 100분이 90을 받은 학생과 올해의 100분이 90을 받은 학생은 100분이 점수는 90이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100분이라는 게 상위 퍼센트를 따지는 거잖아요. 절제적인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상위 퍼센트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퍼센트에 들어가는 인원 수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점수는 똑같을지언정 등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 싸움이긴 하지만 이걸 다른 색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바라보면 정시는 결국에 등수 싸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번 초정해보면 100분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80점을 국수탐으로 받았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누적 한 6,687등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6,339등 정도로 등수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과도 한 100분이 한 270정도 받았던 학생이 작년에는 누적이 한 15,000등 정도였지만 한 13,000정도로 이렇게 등수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받아도 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등수는 똑같은데 점수는 조금 더 낮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 가채점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치는 실험에 대해서 가채점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표준점수가 만점이 150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141점으로 적당하게 점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표준점수 만점은 조금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 만점을 받은 인원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등급컷별로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은 표준점수 132점을 받은 학생들이 전년대비 한 5천명 정도 줄어 있는 것이고요. 같은 100분인 점수인 96점을 받은 학생들이 인원수가 전년대비에 줄어들어 있죠. 이러한 현상이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등에도 그리고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어와 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학 과연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수학 과연의 표준점수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점을 받은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각 등급별 인원수도 100분위가 비슷한 경우에 96, 97 비슷한 경우에 인원수도 당연히 줄어들어 있고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보다 만점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제 1등급 컷이 126점과 131점으로 올해가 점수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를 받는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아 대학들 입결에 조금 내려가겠구나. 학생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원수가 줄어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히 따라와주는 부가적인 현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이제 수학 나연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수학 나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표준점수 만점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이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좀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표준점수,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인원수도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을 받은 학생들이 표준점수상 130과 133점으로 3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그 구간에 있는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같은 100분위인 96과 한 97점에 거의 비슷한 100분위를 받은 인원수도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결국 국어, 수학 전부 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같은 점수를 받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따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면 이상하게 등수는 동일한데 점수는 조금 다른 학생들, 조금 낮은 학생들에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가 시험을 잘 받든 시험을 못 받든 원서를 쓰려고 할 때는 이 점수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점수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좀 약간의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사실일 텐데 사실 올해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도 많이 늘었고 게다가 수험생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점수 구조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